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를 좀 잘라주면서 네네네네 그래요 밥을 한번 먹어볼건데 좋습니다 네 힘 부족이 아니고 힘을 꽉 줘도 안되요 어우 너무 단단해요 그 비닐이 겹쳐있어가지고 콜라 콩나물 쟁반국수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잠시만요 쌈 와 김치 많이 줬어 김치 전 족발 플러스 보쌈 와 존나 많다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아 이거 너무 많아 얘들아 잠깐만 야 우리 만원 환불해 주님께서 우리 백개선물 감사합니다 와 우리 만원 환불해 주님 우리 백개선물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백개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핏불존때님 우리 핏줄존때님 다섯개 감사하구요 아 우리 만원 환불해 주님 우리 백개선물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와우 와우 정말 감사합니다 밥값을 몇 와우 여러분 진짜 너무 요즘 많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파이 되겠습니다 예 포타나님 생각해 감사합니다 자 요즘 별풍선도 여러분들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거짓캠님 다섯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그 캠코더 있죠 캠코더를 모바일 캠코더를 사가지고 아 모바일 방송같은것도 뭐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냥 뭐 그냥 뭐 밖에 먹방할 때 밖에 밥 먹으러 갈때 뭐 식당에서 이런거 아 우리 무토르님께서 우리 백식구개 감사합니다 아 무토르님께서 우리 백식구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토르님께서도 우리 백식구개 감사드리구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분이랑 우리 만원 환불해 주님 아우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 우리 무토르님께서 우리 백식구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와 우리 무토르님 우리 깜누님 아 다섯개 여섯개 우리 용아린이 홀곱개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와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아이고 팡이님 마이크 여러분도 이렇게 말해도 들리죠 마이크 얼마짜리냐구요 이거 마이크가 5천원짜리입니다 예 용산전자상가에서 5천원 주고 산겁니다 우리 PHL님 우리 향기선물 감사합니다 300개 선물 우리 환불해 주님 우리 300개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조명을 끄어가지고 조명을 먹방할 때는 조명을 꺼요 원래는 이렇게 캔방송을 하는데 먹방할 때는 조명을 끄는 이유가 어 그 밥을 밥이 안 보여요 조명을 키면은 자 여러분 잠시만 별풍 타임 팡이님 한개짜리 좀 읽지 마세요 방송 진행이 안되잖아요 그 한개 한개 쏘시는 분들이 예 저를 위해서 한개를 주시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안 읽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해해주세요 좀 참고 기다려주시고 예 한개는 다 읽을 겁니다 지금부터 한개 읽지 마라 하시는 분들 블랙합니다 서돈님 스티커 한개 천사판님 6개 감사합니다 그게 고구마님 우리 팬가입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만생님 우리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짝뛰기님 우리 팬가입 환영해요 와 메뉴 보소 메뉴 지린다 진짜 와 개 지린다 얘들아 메뉴 봐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거 대박이다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보세요 미쳤다 이거 젓가락을 다섯개 줬어 예 세별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먹을건데 많이 먹 보족세트를 시켜가지고 많이 먹는 줄 알았나봐 어 김치는 여기다 놓자 여기다 이렇게 놓자 아 와 지린다 와 개 지릅니다 고구마 초콜릿 5개 5개 우리 생수님 7104님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냐고요 삼만 삼만 몇천만원 이던데 네 여러분들한테 좀 메뉴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적발이랑 보쌈 둘가 시켰어요 근데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고 아침밥으로 좀 남겨둘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 다 못 먹을걸 이거 아마 다 못 먹을 거예요 캠 뒤로 밀어요 먹방할 때는 캠 보입니다 먹방할 때는 캠 보여요 이거 깔 때만 좀 아우 까기가 힘드네 파인님 비닐 잘 벗기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잘 벗깁니다 고맙습니다 예 족발님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으아아악 으아아악 나 진짜 미치겠네 아아 아 왜그래 진짜 아 아 미치겠어 으아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да 아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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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이것만 살리자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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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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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냄새는 어떻게 냄새ي 아 미치겠네 아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여러분 죄송해요 아 나 지금 미치겠다 나 지금 뭐하냐 아 아야 아 방송사고야 이거 아 아 씨 아 이거 오리니 선포트 가입 감사합니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와 나 진짜 아 아 냄새봐 아 나 미치겠네 냄새봐 아 와 나 미치겠네 아 형님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미쳤다 나 아 미안하다 아니 아니 왜 이런 실수를 하지 아 진짜 미쳤나봐 아 미안해요 여러분들 아우 씨 아 아 아 짜증나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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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맛 없어 아 짜증나 형님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다시 전화해서 달라라고? 그거는 실리에요 내가 실수한건데 뭐 어떡해 그리고 거리가 5분정도 거리 되는데 뭘 또 오라 그래 아이씨 몽키님 5개 감사합니다 김치랑 비비라고? 너는 장난치는거지? 김치랑 비비라는거 진짜입니까? 진짜로 김치랑 비벼? 개소리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보십시오 죽발보쌈 야아 보이십니까? 야 야아 야 살아있네 자 됐다 먹자 됐어 됐어 뭐 어때 살다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김치 예술입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김치 보세요 와 김치가 여러분들 딱 깻잎에다가 족발 잠깐만 이상하네 뭔가 없는거 같다 찍어먹는게 원래 없나 여기는 아니 왜 새우젓 같은걸 여기 있구나 마늘 김치 김치 딱 올리고 보쌈 한점 미쳤다 이거 얘 얘 얘 나 이거 왠지 갑자기 의자 흔들리다가 새우젓도 없을거 같애 무서워 여러분들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 깻잎이랑 먹는게 진짜 짱이거든 족발 두개 올려놓고 무김치 무김치 딱 올려놓고 에 이렇게 와 이거 상남자처럼 먹는겁니다 음 음 음 팡팡이 팽갈비 활용해요 와 야간님 8개 감사합니다 무승님 8개 감사합니다 기네스모님 5개 감사합니다 해독기 사살림 5개 길탱이님 5개 감사합니다 상남자가 아니고 거지같애요 그러시는데 보십시오 족발 다시 와 기가 막히네 보쌈 두 점 김치 싹 다시하면 마늘 크으 음 음 가게 막국수 여깄어요 아니 가게가 막국수는 갖다 줬는데 국물을 안 줬어요 새로우신 반갑습니다 아 뭔가 좀 허브같지 않냐 음 괜찮은데 아 보쌈 끝내준다 진짜 와 와 아 보쌈 와 자 고추를 먹어보겠습니다 안 매운 고추 같은데 안 매운 거네요 네 똥먹는데 밥 얘기하지 마라 아 여러분 밥좀 먹으시오 나 똥얘기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 이파리 부분 이걸 따올리고 야 이게 족발이랑 보쌈이랑 둘 다 올려볼게 무슨 맛이 나는지 날개 야 음 으으음 Зд juan rocks 와 participated 참 춤 eyelashes 35,000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족발은 여러분들 족발은 요부분이 맛있는거에요 비계있는 부분 음 비계있는 부분 야! 야 우리 팡팡팡님 100개 선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와 우리 팡팡님 또 100개 팡팡님 200개 팡이님 100개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와 더 있다고요? 와 우리 강아임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와 잠시만 잠시만 와 헐 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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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있는데 야 우리 팡팡님 200개 강아님 100개 팡이님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00개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400개야 400개 님도 잘못 봤어요 400개야 에 낚시하지 마세요 400개에요 뻥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별풍선 내역을 봤는데 정녀가 펭귄 고맙다 고맙다 500 누구 아 우리 팡팡님 2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강아임님 100개랑 우리 팡이님 100개 너무 고마워요 잘 쓸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500 누군데? 아무도 못 말하네 이 새끼들아 아무도 못 말하네 이 새끼가 펭귄님 10개 감사합니다 합쳐서 없잖아 아 지금 확인했다고 별풍선 내역을 봤다고 없어요 우리 펭귄이님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펭귄이님 50개 너무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펭귄이님 50개 또 감사합니다 와 우리 펭귄이님 우리 또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뉴헨님 스티커 한게 감사하구요 와 고맙습니다 우리 펭귄이님 50개 우리 펭귄이님 100개 아니 아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펭펭팡님 우리 펭이님 강아임님 펭 와 와 그거 너무 와 감사합니다 와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와 제가 원래 리액션 같은걸 잘 못해서 오늘 방송 아침 6시까지요? 도끼리신 10개 도끼리신 10개 맵플 언제요님 오실게 밥먹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만원 환불해주신 100개 선물 감사드리구요 와 아 너무 감사드리구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헐 여기 똥매님 한게 감사하구요 진짜 감사합니다 와 아 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와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최후수상까지 18000표 차인데 어떻게 안돼요?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3년동안 리액션이 없었는데 방송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음 방송을 열심히 하는데 리액션이 왜 있어야 되요 난 그게 궁금해요 리액션이 왜 있어야 됩니까 리액션이 있어야 좋은 방송 입니까 제가 리액션이 없는데 뭐 별풍선 구걸 같은 걸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맨날 보여드릴 건데 리액션이 예 이라고요 그런 문화가 어디에 나온 거에요 제가 제가 막 그냥 리액션 그래도 감사히 받고 그러잖아요 뭐 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히는 받잖아요 그죠 뭐 타비제이 분들처럼 과도한 리액션을 바라시는 분들은 안쓰셔도 됩니다 네 저는 원래 리액션이 옛날부터 없었어 가지고 아 제이의사랑님 200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와 여기 제이의사랑님께서 200개 선물 아 팬가입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팬가입 와 진짜 이분 이분 통큰 팬가입 이야 제이의사랑님 감사합니다 200개로 팬가입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가지고 밥먹는데 정신이 팔렸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제이의사랑님 200개로 팬가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큰 팬가입 우리 제이의사랑님 정말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그럼 싸가지가 없는게 아니구요 안해도 별풍이 터지니까 안하는거지 안터져야 정신차린다 여러분들 저는 터지다가도 안터져도 방송 꼬박꼬박합니다 내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죠 나 하루에 별풍선 500개에서 1500개 이렇게밖에 못받았어요 맨날 진짜로 저는 적자방송 했었어요 3년동안 나 진짜 돈 번거 진짜 얼마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그리고 원래 리액션이 없었구요 제가 아니 꼭 리액션이 있어야 좋은 방송이에요 내가 탑이제이처럼 막 과도하게 리액션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말 여러분들이 말대로 내가 별창이다라는건데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 지금은 막상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하구요 나중에 막 나중가서라도 막 안터지고 그래도 그때도 열심히 합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메이플 팅버거 때문에 메이플 잠깐 접었을때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가시가 아닙니다 진짜로 마켓키님 가시가 아니에요 제가 방송 처음 시작했을때 별풍선 때문에 시작한게 아니에요 사실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제 사비가 너무 많이 써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야 제가 방송 방송 처음 했을때 3년 전에 6개월동안 별풍선으로 번게 50만원이거든요 근데 6개월동안 쓴게 천만원이에요 내가 별풍선 때문에 시작했으면은 그렇게 돈 안썼지 나는 그냥 게임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막 우울증 같은거 돋아가지고 진짜 이거는 사실입니다 욕지망님 두개 감사합니다 저 이거 하나는 믿어주세요 절대로 가시가 아닙니다 가지기라고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러면 앞으로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되죠 저 하루에 열 몇시간씩 방송하는데 그렇게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내 방송을 지켜보세요 네 그러면은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진짜 나도 리액션같은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거 잘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파니업 그만하세요 서비님 한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니님 직업이 뭐예요? 비숍이요 와 여러분 겁나 맛있네 진짜 와 나 이렇게 먹방하다 살찌는거 아니야? 맛있어 가끔가다가 파니님 실례지만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비숍입니다 그런거 실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대답해줄 수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예 이거 양 존나 많다 35,000원짜리인데 되게 많아요 미치겠다 와 와 양보소 와 괜찮아 더 먹을 수 있어 흠 흠 흠 흠 흠 아 실제 직업이요 으 와 개 과자로 아이고 고마워요 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포함해서 4일동안 정말 많이 받았어요 별풍선을 인정합니다 진짜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남자 BJ 분들 중에서도 제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 열심히 하는 팡이 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할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진짜 아우 설비님 1 더하기는 기우미 감사합니다 설비님 1 더하기는 기우미 감사드려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타비제이분들 많이 받는구나 그래요 파이야놀자님 2 더하기는 기우미 감사합니다 아 놀자누님 아 감사합니다 머리 레드브라운 아 레드브라운 근데 레드 색깔이 좀 빠진 겁니다 레드브라운이 진짜 예뻐요 여러분 레드브라운 하세요 레드브라운 레드브라운이 좋습니다 아 물 좀 먹고 해야 되겠다 아 소리야 어 다른 소리 봐 아 파이야놀자님 실제 직업은 뭐예요 붕어빵 팔아요 아 맛있당 근데 여러분들 최우수상은 힘들겠죠 그냥 좀 진지하게 얘기해서 3일로 왔는데 힘들겠죠 그래도 나 여러분 그래도 저 최우수상 못하도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표 표 차이 얼마 안 납니다 여러분들 3등이랑 20만 표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당 투표 3번씩 가능하시거든요 한 사람당 투표 3번씩 가능하시고 자 한 사람당 투표 3번씩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모바일 한번 컴퓨터 2번 여기 보이죠 투표 방법 투표는 1일 최대 3번 가능합니다 PC에서 투표 페이지 그리고 어 피 브금이에요 PC 시청 중 그리고 모바일 한번 이렇게 총 3번이면 3번이고요 진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금 계신 분들만 해도 다 3번씩만 눌러줘도 바로 잡는데 아 트름 때문에 안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예 음 음 음 존나 길다 와 이렇게 긴 고추는 처음 보네요 오이고추 빼고 이거 일반 고추인데 존나 길어 그 아니 오이고추는 존나 긴데 이거 오이고추 아니에요 그냥 고추 그냥 고추인데 개깁니다 진짜 와 음 음 좋습니다 우와 겁나 배부르다 진짜 와 음 음 팡이님 한번도 안해봤나요? 뭐를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거라면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그런거 모릅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거 모르니까 흠 으응 와 여러분들 아까 족발이랑 보쌈이랑 양이 많았죠 많았죠 그죠 나 근데 진짜 이거 원래 이렇게 먹으면 배부른거 맞죠 파인님 입안에 상탈 땐 가리지 마세요 그럼요 와 아니 족 졸라맬 불러 진짜 와 아니 진짜 이거 35,000원짜리거든요 와 와 배불러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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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요 아 미치겠네 이거봐 이게 뭐야 아니 막국수 국물을 못받았습니다 예 안줬어요 국물을 짜증나님 3개 감사합니다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 배불러서 여기까지 먹을게요 아 진짜 배불러요 아 이거는 뭐야 하아 와 진짜 배많이 부르다 이거 무시할게 못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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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게임 곧 할거에요 곧 야 일단 녹화를 좀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배불러서 녹화를 초래합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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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